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이 붙잡아지는 예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어 능히 그 일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편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민읍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립게 하여 하기를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진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사역을 못 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것이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되면서 지금 시대의 문제에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기도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하는 이 랩런트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면서 참 보금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후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렸다라는 뉴스를 많이 듣게 되니 교회에 대한 비방의 소리가 높아지고 저 주위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 상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제자 디모데에게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에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 쓰는 자기 소개를 이렇게 사도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라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단순히 첫 인사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시선으로 성경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바울의 움직임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 위해 쓴 글이 이렇게 성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만나진 못하고 움직이진 못하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편지가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보금 안에서 간절하게 누렸던 자기의 작품을 하루에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보금에 누렸던 이것들을 설명하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던 바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도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결탐코 작은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쓴 글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옥중서신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나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이 디모데 후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바울이 13개의 신의학 성경을 썼는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입니다 거의 유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자신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도시인 에베소에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조금 더 소개하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인간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바울과 이념 맺기 전에도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1절에 나오는 생명의 약속의 문구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문구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라는 것과 겹치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바울이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의 약속을 말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다른 서신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 이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시기에 바울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의기속 침해져 있으면서도 사도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바울의 애틋한 마음도 이 후서를 통해 디모데 후서를 통해 그러한 심정을 엿보게 하는 겨우 거울 역할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또한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디모데의 성격은 조금 여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아서는 이 디모데가 남을 좀 의식하면서 잊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만들고 또한 다가오는 사도바울의 죽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마음이 여리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때문에 너를 보기 원한다 라고 또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 이 가까움에 따라 제자 디모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있어서 알아가는 단계에 있었고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알 수 있고요 조금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자신이 복음인 양 자기 그렇게 떠드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사도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교가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성교를 모르던 그들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구원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교에 눈을 열어주시고 처음 성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점점 그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하던 그 전도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을 날짜가 가까움을 인지하던 디모드의 심정도 이해가 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또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불신함과 염려 불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단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에 언약 전달을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기도하겠고요 우리 후대들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나쁜 소리에 주눅들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을 누려 진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디모델을 향해 사도바울은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델에게 사도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디모델 후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델 후설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할 것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막당하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약을 통해 좋은 열매로 마지막에 추수 때에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물그릇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찬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그릇의 자리가 있습니다 집에는 많은 그릇과 작고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쓰임새에 맞게 쓰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새는 주인께서 잘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라고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다툼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오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창생기 3장, 6장, 11장에 각인시키고 있기에 오늘날에도 너가 너의 주인이다 너가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자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1장 3절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1장 8절에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욱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스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바울드 디모데우스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한기가 돌고 지금 같은 집이라는 시설도 아니고요 환경도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한 가죽종이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 책은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책은 아주 귀했고요 사도마울이 마지막에 무슨 책을 보려고 책을 가지고 오라 했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보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참된 확신이 다시금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마울도 끝까지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우서 끝을 갈수록 죽음을 앞둔 바울의 비정함과 심적 외로움 그리고 섭섭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 거짓 친구 대마라는 제자를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마울을 버렸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장 이슬로 사여질 사도마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를 향한 섭섭함이 배어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드레스게와 디도도 사역차 다른 곳으로 가버려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사도마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올 때 또한 디모데가 올 때 마가와 함께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사도마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만드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사도마울은 데려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 해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설을 보면 이러한 마가가 4장 11절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사도마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마와의 배신과는 대조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다시금 마가는 회복한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도마울도 마지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게 합니다 대사도이지만 그도 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생의 관계들을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원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교제와 나눔이 있을 텐데요 그 나눔을 통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예원교회 송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보고만에 있음을 사도마울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결론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바울의 심정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함께 당당히 이겨내는 예웅교회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힘드신 송도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통화를 통해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포럼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송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겠다라는 이 한마디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한마디의 위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 한마디가 뭐라고? 이 복음 깨달아서 너무 감사한 저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간단하게 전달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한 생명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는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좋은 의익 바울 때와 다르게 더 좋은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핸드폰이라는 것을 통해 어플을 통해서 줌이라는 화상 어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포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예용교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연락을 하며 이렇게 줌에서라도 볼 수 있는 예용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교제와 서로의 기도와 이런 것들로 인해 서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예용교의 송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것이 복음의 이 한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